제가 옛날에는 동아정과, 표준정과가 정과의 양대 산맥인데 정과를 사달라 소리를 못했어. 돈이 없으니까. 옆에 아기 걸 훔쳐보는데 그 아기가 안 보여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는 돈 좀 많이 벌지. 누가 안 먹게, 아빠는. 돈도 많이 벌고 의사선생님이라. 걔는 정과 두 개 다 있어. 동아정과, 표준정과 다 있고. 걔는 소꿉놀이도 다 있어. 나는 하나도 없어. 나는 동아정과 하나만 사줘도 난 맨날 맨날 1등 할 수 있는데 아빠는 그걸 안 해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가만히 내 말을 듣더니 대답을 안 하고 옷을 막 입고 나가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왜 대답도 안 해주고 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철이 없어갖고. 애교가 아픔을 피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마음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아픔을 못 피해요. 왜냐? 돈 벌러 안 갈 수 있어? 애기가 엄마, 딸은 하루 종일 놀아. 안 갈 수 있어? 가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 옛날에 그 고려장이라는 영화를 봤나? 근데 거기 보니까 늙은 부모를 이제 다 흉년이야. 다 죽어야 돼. 근데 애들이 굶어 죽으니까 아들, 일레미가 막 울면서 엄마를 지게에다 이렇게 지고 고려장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노래를 불러. 꽃놀이 간다고. 그게 뭐 장사익 씨가 부른 노래도 나와 있죠. 근데 영화에 그게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들이 엄마 버린다고 욕할 수 없고. 그렇죠? 엄마가 버림받았다고 아들이 욕할 수가 없어. 버리는 아들의 심정이 어떨까. 갔다 와서 막 우는데 그 영화 보는데 정말 우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굶어 죽는데. 애들도 다 굶어 죽고. 그러니까 제일 나이 들고 병든 어머니부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삶 자체가 아픔이야. 인생 자체가 아픔이야. 어린 시절에 저를 생각하면 너무 아파요. 저희 엄마가 너무 아파서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다. 지금도 가장 혹독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숙제는 해가야 돼. 천자문을 천번을 써오래. 근데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집에 가면은 동생들 숙제 봐주고 설거지 빨리 청소하고 그러면 밤이 되면 너무 피곤해서 잘 자야 돼. 초등학생인데. 우리 초등학생 때 국어 있었어요. 천자문이 있어서. 국어가 따로 한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천자문이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외우는 조그만 연습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빨간 달아가 나는 아직도 기억나. 내 키만 해. 근데 내 생각에 내 키만 했겠어? 그때 꼬맹이니까 내 키만 했던 거야. 거기다가 다섯 씻고 빨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서 옛날에 하이타일에도 없었어. 그때는. 녹지도 않는 그 딱딱한 비누였어. 잘 풀리지도 않아. 그러면 그걸 놓고 발로 다 이렇게 밟으면서. 그리고 불로를 데울지를 잘 모르니까 데울 때 옛날에 골로라고 했어. 여러분 가스레인지도 없어. 골로는요. 라면을 끓이며 불어 터져요. 얼마나 늦게 끓는지 그걸 못 기다리고 동생들이 막 재촉해. 빨리 달라고 하면 나는 마음이 급하니까 물 끓기도 전에 그걸로. 죽이돼 나중에. 왜? 물이 끓은 다음에 너도 이게 불화력이 약하니까 라면이 다 풀어지는 거를 애들이 빨리 줘 언니 빨리 줘 이러면 이렇게 집어넣어. 그랬다 나중에 라면 죽이돼. 그냥 수프랑. 그래도 맛있다고 먹을 때였어. 우리 어릴 때. 골로에다 물을 데피느니 시간이 아까우니까 얼른 빨래를 해야 돼 나는. 그러니까 넣고 찬물에다 들어가서 하면 이게 손발이 다 얼죠. 늘 동상이 걸리고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크림을 발라도 안 돼. 늘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얘가 공부하겠다고 이거를 그 조그만 종이를 보면서 이거 외우면서 막 이렇게. 옆집에 할머니가 부침개지 뭔지 부치고 이렇게 먹으라고 가져왔다가 저를 보더니 막 우는 거야. 애가 이거 공부한다고 막 그걸 보면서 밑으로는 이렇게 빨래를 빠는데 물은 찬물이고 그런데 할머니가 야야 너 그거 엄청 달 시럽겠다 하더니 물을 데워주더라고 할머니가. 그런 기억이 있어 한 토막에. 그때는 그 할머니가 외우는지를 몰랐어. 어린애가 이거 빨리 하고 나 이거 공부해서 얼른 외워서 내일 쪽지 시험 봐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은 제가 그 어린 제가 너무 아파. 걔가. 그러니까 소원이 그거였어. 너 소원이 뭐니. 우리 엄마도 남의 엄마처럼 예쁘게 홈드레스 입고 과일 깎아다 주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아기들 지 풍경처럼 살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커서 엄마를 조금 원망했어. 그런데 마음 공부하고 보니까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해. 아프고 싶지 않았는데 평생 사랑 못 받고 아프다가 자식한테도 인정 못 받고 늙어서까지 내 눈치를 보고 뭐라고 했어. 해준 게 없으니까. 자식한테. 그 눈치보단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엄마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버리기를 하다 보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누구 잘못이 아나도 없는데 우리의 잘못이 뭔지 알아요? 제발 좀 색출 좀 해내지 마. 누가 잘못했는지 좀 색출을 해내지 마시오. 내 탓이라고 나를 좀 미워하지 좀 마. 나 어쩔 수 없었어. 그거밖에 그게 최선이었고. 저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좀 구박 좀 하지 마. 좀. 어쩔 수 없었어. 그분들도. 너무 무서웠어. 너무 두려워서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 우리 아빠 망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 망하기 싫었어. 돈 많이 벌어서 애들한테 좋은 거 주고 싶었어. 그런데 할레도 안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제발 좀 그 아픔 좀 봐야 돼요. 맨날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 내가 당했다고. 옳고 그름 따지지 마. 일부러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 아빠한테 뼈 아픈 소리를 했어요. 제가 옛날엔 동화정과 표준정과가 정과의 양대 산맥인데 정과를 사달라 소리를 못했어. 돈이 없으니까. 옆에 애기껄을 이렇게 좀 훔쳐보는데 그 아기가 안 보여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는 돈 좀 많이 벌지. 누가 안 먹게 아빠는 돈도 많이 벌고 의사선생님이라 걔는 정과 두 개 다 있어. 동화정과 표준정과 다 있고 걔는 소꿉놀이도 다 있어. 나는 하나도 없어. 나는 동화정과 하나만 사줘도 난 맨날 맨날 1등 할 수 있는데 아빠는 그걸 안 해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가만히 내 말을 듣더니 대답을 안 하고 옷을 막 입고 나가시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왜 대답도 안 해주고 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어. 초등학생이라. 여러분하고 상담하다 보면 내가 속이 터져. 어? 철이 이제 들었지. 지난번 헤라티비 때 봐. 나이는 50이 가까워. 그런데 불쌍한 자기 엄마 다 늙어갖고 이제 시집한 딸 아기들 그거 챙겨준대. 그래 어렸을 때 좀 때리고 좀 잘못했겠지. 그랬다고 아직도 엄마를 지독히 미워하고. 동네 병원에서 자기 새끼들 데리고 온 엄마를 마주쳤대. 그런데 쌩 하고 남처럼 굴고. 자기는 피해자고 엄마는 가해자라고 하면서. 엄마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 본인을 잘 봐. 본인은 최선을. 본인은 최선 다해도 나중에 똑같이 자식이 그럴 거야.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이럴 거야. 가슴 아프지. 여러분 철 좀 들어야 돼. 이 공부 철 드는 공부여. 제발 좀. 이 공부 시키잖아. 맨날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 한다. 맨날 나 당했대. 뭘 그렇게 당해. 당했으면 살아있질 않아. 죽었지. 엄마가 한 대 때리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누구 엄마 버린 사람 나한테 버려. 나는 우리 엄마 있어봐. 나를 맨날 맨날 때려도 좋아할 거야. 우리 엄마 살아있으면.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엄마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고. 우리 아기들 중에 한 아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죽고 엄마가 9살 때 죽은 아이가 있는데 걔가 아빠까지 죽고 나서 해라 엄마가 엄마 해줄게. 네가 힘들 땐 언제든지 전화해 했더니 전화를 나한테 툭하게 말해. 엄마 엄마하고 전화를 해. 대학 때 걔가 교사 임용고시를 보는데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12시에 이제 도서관에서 나오나 봐. 해라 엄마하고 전화를 했어. 그래서 걔 전화길래 얼른 받았지 반가워서. 아가 너 밥 먹었냐? 그랬더니 저녁 먹었대. 그래서 든든하게 먹어야 돼. 너 국수 먹지 말고 밥 먹지 그랬어. 그랬더니 뭐 먹었어? 그랬더니 오징어 볶음밥 먹었는데 뭐 어떻게 먹었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자기 소원이 엄마가 전화해서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친구들은 물어본대. 전화 오면. 근데 어떤 친구가 짜증내면서 끊었대. 별걸 다 물어본다고. 그래서 멱살 잡고 주업했대. 나쁜 새끼라고. 친구는 영문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엄마한테 반항하거나 엄마한테 짜증내는 놈들을 보면 죽이고 싶대. 왜냐면 초등학교 때도 처음으로 주먹질한 게 그땐데 친구가 옆에서 엄마가 공부시킨다고 막 짜증내면서 아주 우리 엄마 아주 맨날 앉혀놓고 자습서 공부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마가 죽고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났고 서럽고 자기는 엄마가 나보고 그때 울면서 그러더라고. 엄마가 하루에 100대씩 때려도 엄마가 살아있으면 좋겠니? 자기가 100대씩 맞고 엄마가 살아있는 거 대학하겠다고. 근데 이 새끼는 공부 가르쳐준다고 그랬다고. 그래갖고 걔랑 대판 싸워서 교무실 가서 하루 종일 벌 쓰고. 대학 와서는 이모인지 엄마가 전화해서 뭐 먹었냐고 묻는데 챙겨주려고 묻는데 걔가 짜증내면서 팍 끊는 거 보고 이 개새끼야 이래서 또 싸우고. 근데 나 자기는 그럴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마침 뭐 먹었어? 이렇게 물은 거야. 너무 좋아하면서 오늘같이 행복한 밤이 없던데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걔를 보면서 인간은 그 아픔이 성장시키는구나. 나 어릴 때 엄마가 아프다고 맨날 아프고 나 그거 간식 안 챙겨주고 그렇게 일 많이 시킨다고 엄마 원망했는데 그런 엄마라도 얘는 있으면 좋아하겠구나. 아픈 엄마라도 있으면 좋아하겠구나. 아픔을 아니까. 근데 아픔을 알 땐 이미 늦었어. 엄마가 없으니까 아픔을 아는 거지. 철이 늦게 드는 거지. 항상 그래서 인간은 후회해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야. 여기 와서 이 공부는 철 드는 공부야. 철 들으면 후회하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하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뭘 그렇게 얼마나 돈이 없다고 징징거려. 입으로 밥 들어가면 돈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 뭘 얼마나 출세하기를 바라십니까? 나랑 이렇게 알콩달콩 말해줄 수 있고 나랑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 가지고 있으면 출세한 거지. 뭔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려야 행복한 거야 여러분. 좀 그거 그 탐욕 좀 내려놔. 특히 하나도 안 아프려고. 삶이 그냥 아픔이야. 아픔을 모르는 인간은 철이 안 들어. 부모가 내생 안 해도 그 아픔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옷 주섬주섬 입고 그렇게 나가셨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 공부하고 나서 그때 청산을 1년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빠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해도 괜찮아요. 아빠 했어야 되는데 먼 공부를 푸지게 정가를 보고 뭘 얼마나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했나 그래서 엄청 참여했어. 근데 또 내 마음을 느껴보니까 그 아기는 또 너무 아픈 거야. 남들이 다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 아픈 거야. 서로 서로 상대의 아픔을 이해해주면 돼. 그러면 행복해요. 아빠는 내 아픔. 나는 아빠 아픔을 알아줬으면 됐는데 이 공부를 안 했으니 알아줄 수가 있나. 아픔이 올라오니까 아빠는 그걸 안 보려고 피해버리는 거야. 나는 아빠의 아픔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가해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 입에 반만 들어가도 벌칙벌칙 웃으면서 살 수 있어. 예전에는 보리꼬개 때 굶어 죽으니까 아파서 울고불고 고려장을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해봐.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산다고 해봐.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해.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나마 먹고 살게 해놨어. 좀 원망 좀 하지마.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창피해하지도 않아요. 저 테레비에 나오는 정치인 여러분 제발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우리 선조를 판단하지마. 지나간 대통령들 가지고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좌든 우든 뭐 어떤 사람이든 제발 좀 그분이 뭘 잘못했고 공격하고 입을 다 찢어놔야 돼.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과우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하려도 안 될 수도 있어. 아 저분이 아팠구나 노력했지만 안 됐구나 그냥 받아들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 묻고 싶어. 너 완벽하냐. 너의 모든 걸 까. 너의 모든 거 네 삶을 다 까봐. 네가 얼마나 완벽해서 남을 하나도 안 아프게 하고 네 삶은 완벽한지 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지 얼굴에 침 뺏기지. 부모한테 욕하는 거랑 같은 거야. 부모가 다 훌륭해서 존경하고 따르나. 좀 무능할 수도 있고 좀 병들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있어.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치? 내가 받아줘야 내가 복받는 인간 되는 거야. 내가 이쁜하게 되는 거야. 그걸 못한 아기들이 자기가 그게 문제인 걸 모르고 여기 와서 똑같은 짓 해. 똥강아지 짓을 해. 부모가 부모가 아니라 아기여 아기. 사랑만 받겠다고. 그러니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이게 삶이 아프잖아. 그치? 여러분 삶이 늘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 있어. 여러분 봐봐.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부모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내 새끼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거 못해서 아프고 우리 직장 상사한테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해서 아프고. 그치? 너무 두려우니까 그 아픔을 싹 버리고 살았다. 그리고 그 아픔은 수치스럽다고. 그래서 인간미가 없는 거야. 아픔을 인정할수록 인간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아픔을 다 버리니까. 싹 다 버리니까. 내 아픔을 다 버리니까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고 짐승성으로. 짐승성이 뭐예요? 아픔 인정 안 하고 이해 안 해주고 몸뚱이 붙잡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맨날 시시비비하고 시비분별로 따지는 게 짐승성 아닙니까? 내 아픔을 보면 상대 아픔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안 혼내 키고 키울 수가 없어. 잘못하면 혼내주죠. 그쵸? 하지만 아픔을 알아야 돼. 그 아기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안 혼내 키면 잘못 돼. 혼내. 아퍼. 아픔 느끼고 혼내면 절대로 도가 넘게 혼내 키질 않아. 어떤 엄마들 놀래서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혜라 엄마 나 진짜 내가 미친 여잔가 봐. 왜? 꼭지 돌아서 애를 때렸는데 실컷 때리고 보니까 우산이 다 부서졌더래. 두 갠가 세 개가. 그러니까 조금 잘못했는데 그냥 따끔하게 혼내 키면 될걸. 분해 못 이겨서. 아픔을 안 느낄 때 그렇게 되는. 그냥 가해자가 돼버린 거지. 뭘 그렇게 죽을 줄을 졌다. 애를 그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애는 더 고집이 세지고 말을 안 듣고. 고집 세고 부모한테 말 안 듣는 아기는 사회 나가도 어떻게 돼요? 무의식에 그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말로 잘 훈육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네 하고 잘 꺾었던 아기들은요. 사회 나가서도 윗사람이 얘기하면 네 그리고 꺾어요. 그러면 사랑받지. 예의도 있고. 그치? 근데 집에서 부모가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막 때렸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으로 때리면 말 들으니까 여러분 손쉽게 하지만 뭐가 생기냐면 이거보다 더 높은 강도로 안 때리면 말 안 들겠어. 이거 생겨요. 그래서 꼭 쳐맞아야 말 듣게 돼. 고집 부리면서. 그 다음에 그냥 좋게 얘기하면 귀로 흘려들어. 말 절대 안 들어줘. 그래서 이 마음껏 가르치기가 어려워. 여러분이 다 어른 같지만 속에 아기가 들었어. 그렇게 쳐맞고 자라고 인격으로 모욕당해야 간신히 말을 들었던 짐승. 사람은 짐승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짐승은 죽어도 말 안 들어. 고집이 세워서 소흡 보세요. 이렇게 끌면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네 그리고 안 들어.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럴 땐 혼내줄 수밖에 없어. 짐승처럼 혼내줘야. 그때서 그것도 아주 아주 혹독하게 혼내야 드는 아기들도 있어. 너무나 많이 수치당하고 버림받고 두드려 맞고 이렇게 큰 아기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버림받지. 힘들어. 그런 아기는 나중에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상종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러고 버려버리지. 그렇잖아요. 품위도 없고 인간답지도 않고 돈 많고 출세하고 잘나간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품격을 지녀야 돼. 남의 마음 아픔을 이해해서 남이 나 이렇게 아파요. 들어주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아플 때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난 짐승이 아니야. 어떤 아기는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엄마 아파 죽겠는데 윗사람은 사정을 아냐고 얘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들어요. 아파요. 부모가 안 들어줘 신고라도 해야 돼. 가정폭력? 부모 안 들어주고 아버지가 때리는데 엄마가 안 말려서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굳이 자기가 아파요 해야 돼. 난 짐승이 아니니까. 자기 짐승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참는 것도. 자기를 인간답게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살 때 그게 인간성이에요. 그게 짐승 수치에서 벗어나는 인간이야. 여러분 무의식 속에는 짐승처럼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남에만 이해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아픔 안 보려고 해요. 어떤 아픔이지? 아픔이 꼭 맞아서 아픈 것만 아픔인가? 여러분 아픔이 여러 종류예요. 돈이 없는 아픔. 그러니까 부자만 보면 아픔이 올라오는 아가가 있고 출세 못한 아픔. 학벌이 낮은 아픔. 못생긴 아픔. 버림받은 아픔. 그러니까 아주 부모한테 사랑. 나는 그게 제일 컸어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특히 엄마한테 사랑받고 엄마가 막 자애롭고 활발하고 이런 엄마를 가진 아기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엄마는 맨날 누워있어. 내가 기억나는 우리 엄마. 그리고 너무 약자야. 그래서 내가 모시고 다니면 내가 보호해야 돼. 어린 시절부터 나는 그래서 보호해야 돼. 우리 엄마는 약자. 나보다 약한 사람. 보호받지 못한 아기가 되게 컸죠. 그래서 보호받고 다니는 아기를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고 그런 아픔이 있어. 그래서 남한테 드러내는 걸 수치스러워했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약자라는 거. 그래서 엄마가 학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별로 사랑 안 하고 버렸다가 버린 것 같아. 나는 버림받은 아가야. 이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했던 것 같아. 그 아픔을 안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 그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고집 부리면서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어. 자꾸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이해 안 해준 그 아픈 마음이 그 애고가 아픈 마음은 애고가 돼요. 무의식이 생겨. 자꾸 올라오는 거야. 그 애고를 끝까지 인정 안 해주면 계속 세상 상황이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상황이 계속 나타나면서 아픈 너 인정해. 이렇게 계속 오는 거죠. 우리는 다 아픔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전에 한 5, 6년 전인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혜란님 하면서 막 울어요. 왜 그러냐. 누구 소개받아서 내 전화를 알고 했대. 근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때린대. 갑자기 놀랐어요. 자기 부인도 때린대. 경찰이 신고해서 혼내줘야 된다고 하니까 신고할 수가 없대. 왜? 유명한 사람이래요. 사회 지도자래. 다 안 돼. 이름만 대면. 그래서 자기 그 생명이 끝난대. 아들이. 그걸 신고해서 그러면 막 무리가 일어나. 그러면 자기도 그 아들 덕에 사는데 지금 얹혀 있는데 며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다 며느리랑 엄마가 두드려 맞으면서 꼼짝도 못하고 살아. 그래서 나는 그냥 좀 때린 줄 알았어. 갈비뼈 나가고. 거의 뭐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왜 이렇게 되냐. 어디서 떨어졌어요. 어디서 머리를 박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울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아들 데리고 여기로 오라고. 그랬더니 아들을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알까봐 아들 데리고 못 온다고. 그럼 남이 남이 볼 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있대. 사람들이 다 좋겠어. 아들 잘 도와서 얼마나 호강해. 이럴 때마다 웃으면서 아 그렇지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자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아프고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정말 어떨 때는 막 그 남산에라도 올라가서 스피커에 대고 우리 아들은 개쌍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대요. 불의 자식이다. 나쁜 놈이다. 나는 그런 아들 놈을 둔 애미다. 이렇게 하고 싶대요. 막 그 수치를 시원하게 감추는 게 얼마나 아픈 건 줄 알아? 사람마다 그게 남이 보기에 멀쩡해도 여러분 그걸 다 감춰. 여러분 안 감출 것 같아. 여러분도 감추잖아. 뭘 안 감추는 척해. 다 조금씩 감춰. 아닌 것 같아? 쉬는 시간에 잘 생각해 봐요. 그렇지? 남편이 별로 잘 안 해줘도 동창회 가면 괜히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그리고 아들내미도 조금 부풀려서 자랑하고 수치야 수치스러워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불행하고 내 아픔을 보고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봐 내 아픔을 감추잖아. 그렇지? 그걸 그냥 드러내야 되는 게 이 공부예요. 드러내면 시원하고 아프지만 그런 나를 인정하니까 편안해져요. 상대도 내 앞에서 옷을 벗고 어떤 아가가 나한테 와서 막 울면서 해라 엄마 나 이혼했어요. 내가 이혼녀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지 아가 너는 별을 한 개 달았지만 나는 두 개야. 내가 더 아퍼 이러니까 위로가 된대. 그렇게 순순히 다 오픈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삶이 어차피 아프기 때문이야. 제가 그렇게 결혼생활을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다 있으면 안 아플까? 그 사이에서 또 아프게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은 규정 졌어. 100년 해로 하고 이혼만 안 하면 나는 안 아픈 거야.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무시당하면 안 아파? 그건 괜찮은 거야? 이혼하면 무조건 아프고 안 하면 안 아픈 게? 뭔가 항상 거기 안 아픈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근데 인정하세요. 삶은 본식 그냥 아픈 거야. 그치?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자식을 보면 아파야 정상이야. 내가 더 못해줘서 아픈 거고. 그치? 자식도 부모 부모 아프지. 더 못해주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 한계를 느끼고. 그 아픔이 사랑이야. 사랑하니까 아픈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안 아파요. 아픔을 버리다 보면 어느새 사랑은 저만치 가고 미움만 남아있어. 그 미운 자기 안 보려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집착이 돼요. 진짜 사랑은 아픔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조금이라도 회복한 아기들 영채님 사랑이 조금 들어간 아기들은 헤라엄마를 보면 아파요. 헤라엄마는 여러분을 볼 때 사랑을 아픔으로 느껴. 사랑을 집착으로 하지 않아. 집착해서 네가 하는 거 다 맞아. 안 혼내키고 잘못해도 다 맞들어주지 않아. 헤라엄마는 무서운 여자지. 도가 됐으니까. 잘못하면 호되게 해요. 그거는 뭐 나와 가깝고 나한테 뭐 내가 이뻐하고 이뻐하면 더 혼내. 왜? 이뻐하니까 고쳐줘야 되니까. 아픔으로 느끼죠. 사랑을. 영채님은 사랑을 아픔으로 느껴. 여러분을 보면 다 아퍼. 그러니까 혼내 켜도 아프고 안 혼내 켜도 아프고 그걸 딱 해서 안 혼내 켜면 걔가 고쳐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우리 삶은 다 아프다. 그 아픈 게 바로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게 수치스럽다고 약자라고 두렵다고 안 밝히고 그걸 참고 사니 얼마나 괴로워. 여러분 옷을 벗으세요. 그냥 옷 벗으면 편해. 그래서 혜리 엄마가 여러분 옷 벗는 게 수치스럽잖아. 제자 아기들이. 그럴까 봐 내가 브이로그에서 옷 다 벗었잖아. 내가 이혼한 과정 막 다 공개하고 내 아픔을 다 그냥 다 어차피 인생이 아픈 거니까. 몸뚱아리가 있는 한 도안이라 도 곱하기 만 배가 됐어도 아픈 거야. 아픔을 더 잘 느끼지. 여러분은 뭐 도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도인 되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지. 엄청 아파요. 아픈데 그 아픔 속에서 사랑을 봐. 그 아픈 게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복해. 그 아픔을 순순히 받아들여.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내가 해야 할 걸 정확하게 해요. 그게 도인인 거지. 안 아프면 도를 모르는 사람이야. 아픔을 벌. 하나씩 아픔을 인정해 가는 게 이 도예요. 우리 삶이 필연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아파함을 인정할 때마다 사랑이 돈다는 거. 그걸 알아가는 게 이 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픔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울한 줄 알아? 아까 다 왔는데 별로예요 기분이. 어떠라게 그랬지. 그거 왜 그랬냐면 아픔을 보려고 하니까 여기 오면 다 아픔이 떠. 우리 마스터가도 맨날 삼천배하면서 아픔 보잖아. 혜라엄마도 아픔 보고 맨날 우리 아기들 속에서 아픔을 봐. 그 수치를 떨면서 얼마나 아파. 그걸 쳐다보니까. 그 아픔이 올라왔는데 그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여러분 다 버리고 있어. 그 수치에 잠겨서 기분이 나쁜 거야. 수치는 기분이 나쁘거든. 그리고 그 두렵고 그거 들킬까봐 두려워. 그래서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그 두려움도 나라고 인정 안 했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에요. 마음이 나야. 수치가 나고 그 두려움이 나고 아픔이 나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치 때문에 그 기분이 불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또 여러분은 냉정하게 버려. 그래서 그 아픔으로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니까 여러분 걸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아가들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아픔을 느끼는 곳이야.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픔 올라왔다? 강의 듣는데 미치겠지 지금? 아프죠? 막 몸이 지금 아파. 왜?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분이 마음의 아픔을 하도 버리면 나중에 몸이 아프다고 느껴져. 근데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의 아픔이 다 올라와서. 왜? 헤라엄마가 여러분을 확 쳤거든. 아파요 이러면서. 제 아픔을 확 보여줬거든. 내 아픔을 봐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아픔이 올라온 거야. 그치? 근데 그 아픔을 인정하면 편안해지죠. 그 아픔이 나가는 과정이야.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아픔을 나라고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등하고 무능해서 부모한테도 잘 못하고 이런나. 너무 아프잖아. 그치? 그걸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서 인정이 안 돼. 두려움도 그 두려움도 나고 아픔도 나고 수치도 나라고 인정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할 때나 또는 나 자신을 너같이 무능하고 못난 건 죽어버려 하고 나를 미워할 때는 공부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미움에 빠져있는 거야. 그 아픔이 딱 떴을 때 열등이 아픔 제대로 못하는 그 아픔 가난하고 못나고 버림받고 그 아픈 나를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두 중에 하나 선택해. 어떻게? 나를 막 못났다고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또는 우리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막 비난해. 미움에 빠져버린 거지. 나나 남에 대한 미움에 빠져버려요. 대부분. 그래서 헤라 엄마가 너의 아픔 하고 딱 지적했어. 너의 수치 하고 딱 지적하면 아파요 엄마 빠져요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픔 느끼고 그리고 이런 날 인정하는 게 두려워요 하고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미움이 쎄 아가든 어때요? 헤라 엄마 미워 왜 나 그거 지적해. 나 이쁘다고만 해줘. 나 미워하지 마. 이렇게 들이대. 자기 안 죽으려고. 또는 너 같은 건 왜 헤라 엄마한테 응? 이쁘게 못 벗고 막 자기를 또 막 미워해. 자기를 미워하거나 헤라 엄마 미워하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헤라 엄마 뿐이 아니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똑바로 하지. 이럴 때 상사를 미워하거나 나한테 자책하면서 너 똑바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픔을 느껴야 돼. 내가 일부러 그랬나? 그치? 상사도 일부러 그러나? 그 사람도 그거 하면서 기분이 좋겠어? 그리고 아우 밥맛 좋다. 오늘 쟤 혼내 켜서 이럴까? 안 그러지. 아프지.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인가? 초등학교 때 아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다.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집이 농사를 졌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그 집에서 선생님을 하는데 얼굴이 싹카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분이 역사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새까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농사를 짓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도와주면서 선생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농사를 그만 안 두고 계속 짓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딱 하니까 가서 농사 져주고 일부러 발령을 시골로 낸 거야. 엄마 아빠 도와주려. 그래서 농사 지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학교 와서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엄청 추웠어요. 그런데 난방도 안 돼서 조계탄 알아 여러분? 옛날 분들 알죠? 조계탄을 당번이 가서 가져와. 그럼 이제 교실에다 조계탄을 떼는데 조계탄도 떨어져. 어떤 게을른 당번은. 그날 날이 나는 거야. 지금은 털신이 이렇게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아 정말? 그때는 다 떨어진 그 슬리퍼 저기 뭐야 그 하얀색 그 실내와 있지. 어떤 애는 그것도 없어. 못 신어. 사 신어. 다리를 발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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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요렇게 애들이 다 오드로드 떨면서 학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나도 그렇고 손발이 막 다 터요. 그리고 막 양말도 못 신고 오는 애가 많아. 그러면 교문에서 역선 선생님이 그 당번 무슨 주임 선생님이었어. 애들 올 때 이제 일찍 일찍 오라고 등교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이게 맨발로 오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가서 그 이 손발에 그 안티프라민이라고 옛날에 그거 막 발라주고 자기 양말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신겨주고 선생님이 사랑이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막 안쓰러워서 항상 양말을 넣고 다녀. 어른 양말을 하다니 나중에 애들 양말까지 사가지고 애들 시켜주고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따뜻하니까 애들이 말을 들어 먹나. 애고들은 그래. 좋게 얘기하면 안 듣는 거지.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책상에 올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한 대씩 때렸어. 다. 그래서 우리 올라가서 한 대씩 때렸어. 그것도 딱. 근데 그날 점심에 교훈씨 갔다니 선생님 밥을 안 드셔. 그래서 선생님 식사 왜 안 하세요. 그때는 선생님도 다 도시락 싸갖고 왔어. 그랬더니 못 먹겠대. 너무 가슴 아파서. 어린 것들이 때릴 데가 없는 거로 손을 한 대씩 때렸다고. 우는 거야.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갖고 애들한테 이것들아 니네 때문에 선생님 밥을 안 드시잖아. 니네 막 애들이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이제 난리 났어. 내가 어느 강의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 날 막 씨암탉 잡아오네. 뭘 꿀 따지 않고 오네. 할머니가 왔어. 씨암탉 잡아오. 얘가 잡아. 어떻게 조그만게 씨암탉을 잡아갖고.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이 공부를 가르쳐보니까 그분이 가슴형이라 그게 아픔을 느껴서 그런 거야. 나도 이거를 잔인하게 확 애고가 보이면 수치를 그렇게 떨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 10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얘기해도 안 들면 혼내줘야지. 더군다나 직계 마스터 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혼내야지. 금은 그게 딱하고 내 밑에 와서 그렇게 오래 있을 때는 이쁜 짓도 많이 했고 아프지 그치? 그래도 어떻게 냉정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면 내가 그 선생님 생각이나 아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팠구나. 근데 철이 든 아기들은 그걸 또 알아줘. 혜라 엄마가 마음이 아파도 우리 가르치려 어쩔 수 없이 저러시는 거야. 이렇게 아는데 그냥 너무 똥강아지 같은 아기들은 그것도 몰라줘. 히! 사랑줘야지. 왜 그래. 이렇게 그러면 정말 정말 보고 있으면 이 빵살을 어떻게 할까. 나이나 저거 나이 먹어서 그냥 시집장가 갈 때가 다 된 아기가 있는 엄마 아빠가 그러니 참 내가 이게 마음 공부에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60이 넘고 정년퇴직한 아기가 사랑만 줘야지 이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의 현 주소예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 아픔을 안 느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안 느낄 때 상대의 아픔을 못 느껴요. 내 아픔을 못 느끼니까 자기가 자식들 키우면서 혼내킬 때 아픔 안 느끼고 막 가해자로 혼내켰거든. 그러니까 스승이 자기를 혼내킬 때도 이 사람이 아프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얼마나 내가 이게 심하면 이럴까. 그 아픔을 확 느껴주면 공부가 되는데 안 느껴? 다 버려. 그래서 어른이 못 되는 거야. 애 어른이 애기 어른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공부 가르치면 가르쳐보면 무의식이 열리면 다 애기 어른이야. 우리가 왜 그렇게 된다. 머리 공부만 해서 가슴 공부를 안 해서 삶의 아픔이 왔을 때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지. 여러분 그 아픔이 부끄럽다고 숨기고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아파. 아빠가 많이 아파. 또는 집이 가난해.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부끄러움을 느껴. 수치를. 그러면 아가 그게 진짜 수치가 아니란다. 되게 아프지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수치는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내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진짜 수치지. 그런 건 수치가 아니고 아픈 거야. 그냥 인정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엄마는 쉬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절대 아무리 얘기하지 마. 이랬대요.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마 니네 아빠가 나 때린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기는 그 짐을 지고 수치인 줄 알고 다 감추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삶이 어차피 다 아픈데 그걸 고백하고 자기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야 돼 인정하려고 할 때 너무 두렵고 너무 수치스럽지 그래서 이 망고무가 혼자 가기 힘든 거예요 도반이 되게 중요한 거야 스승도 중요하고 같이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거지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인간다운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는 거야 남의 마음을 이해 못할 때 그거 짐승성의 수치죠 아픔 하나도 이해 안 해줄 때 그리고 내로남불은 다 거기에서 나와 내가 하는 건 괜찮아 남이 하는 건 안 돼 내 식구들은 다 괜찮고 남의 식구는 안 돼 그게 뭐예요 내 식구 그게 집착이야 내 식구들은 그 집착으로 아픈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열등이가 올라오니까 남은 괜찮고 그래서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여러분 내로남불이 된 거야 그리고 윗사람이 윗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부 뼈아프게 각성해야지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 수치 아픔 인정하고 그래서 약자는 아픔으로 존재하고 그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는 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또 미워 그런 내가 그렇게 악자인 내가 그래서 인정 못한다 그래서 진짜 약자가 돼서 수치 떨며 살고 맨날 두려움 속에서 언제 들킬까 들켜버리면 편한 걸 계속 떨면서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여러분이 괴롭고 힘든 건 있잖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출세 못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약자 여러분이 인정 못한 약자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 아픔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 안 보려고 그걸 많이 볼수록 편안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헤라 엄마는 아픔을 잘 느끼는데 편안해 아픈 일이 딱 일어나면 그때 아픔 느끼고 아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바로 편안해지지 상대의 아픔을 보면서 내 아픔을 보면서 사니까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프지 않는 삶은 아름답지 않아요 삶은 아프니까 아름다워 근데 이거는 머리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 요새 제가 헤라 엄마가 막 그림 그리니까 누군가 그래 야 헤라님은 이제 스승 안 하고 화가 내놨라 너 나는 죽을 때까지 스승이에요 화가는 한 방편이야 마음의 아픔을 인정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반응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남편한테 평생 처맞고 살았어 근데 이 여자분이 그게 너무 큰 아픔이야 그러니까 고백을 못해 무의식 속에 있어 그 처맞아 여자가 내 그걸 인정을 못해 야 너 그 막고 삼고 비참한 비천한 여자 인정을 해봐 그러면 인정 안 하고 내 아픔 건드리니까 막 미움 쓰면서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림을 그려줘 헤라 엄마 그림 있죠 개 같은 내 인생 어쩌면 그렇게 리얼해 그치 있는 거죠 저도 무의식 속에 그 아픔을 딱 그려주면 그게 아름다워 아픈데도 인정이 훅 돼 저거 나네 이렇게 마음은 어느 정도 영험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바보는 없는 거야 모자란 사람은 마음이 깨어나면 지능도 올라가고 깨어나게 돼 있어요 치유가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특수교사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거든 제자 중에 그분들 불러서 제가 한번 대답 명식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마음은 다 천재예요 마음은 마음을 인정하면 천재야 똑똑해져 근데 마음을 인정하면 영 바보가 돼 저 S대 아니라 저 외국의 무슨 무슨 대학 여러분이 그 유명하다는 하버드 예일 뭐 박사 10개를 딴 아가도 바보가 돼 버려 영 바보가 되는 거야 지혜가 없는 거죠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뭉뭉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발현하는 게 이 마음인데 마음은 아픔 마음이 아픔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애고한테는 깨달아야 비로소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는데 그 아픔을 안 느끼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영 바보가 되는 거야 이제 두고 보세요 그 아기들 깨어나게 해서 내가 불가능은 없다는 걸 보여줄게 불가능은 없어 인간한테 마음을 가진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머리는 못하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아프다고 여러분이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깨어나게 하려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창녀해라 여러분 속에 창녀 있잖아 남자만 보면 사랑받고 싶으면 이게 창녀 마음인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렵고 너 창녀 같은 여자야 할까 봐 무서워 그치? 근데 창녀해라 그림 보여주면 쉽게 인정돼요 어 이거 나네 이렇게 말로 할 때는 내가 왜 그래요 막 이러다가 남자분들 열등이 인정할 때 너무 힘들잖아 무능하고 열등하고 근데 열등이 아픔 그림 보여주면 이게 인정이 순순히 돼요 마음은 여러분 인정하면 엄청 지혜롭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남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게 됐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고 그 마음을 이 짐승성에 매여서 이 육체 몸뚱아리만 나라고 하고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다 버려 이까진 마음 이러는 거지 마음을 무시하는 거 이까진 마음 하고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버림받을 거야 여러분 마음을 무참히 짓밟히고 버림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어 마음이 어땠어요 되게 되게 아팠잖아 그치? 그거 같이 아픈 게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짐승성의 수치로 몸뚱아리만 붙잡고 다 버리면 여러분 똑같이 당하게 돼 그렇게 되는 거지 아프게 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아기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 아무리 출세하려고 노력해봐 여러분이 남의 마음을 버리고서 어떻게 해? 헤라 엄마가 우리 제자들 제게 제자들하고는 안 해서 생활하자 그쵸? 한 서른 명 가까이 그 아기들을 다른 건 안 혼내켜 뭐 실수 좀 하고 그치? 헤라 엄마 심부름인데 좀 실수했어 뭘 늦게 가져와서 이런 거 아무 말 안 해요 딱 무섭게 혼내킬 때 딱 한 번이야 마음을 인정 안 해줄 때 상대 마음을 무시하고 수치주거나 내 마음 다 버리고 똑같은 짓을 계속할 때 그것도 처음부터 혼내키진 않아요 경고를 몇 번 해 기다려줘 청산될 때까지 한 1, 2년 그래도 계속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짐승성 수치로 잡고 있을 때 그때 혼내키죠 또 하나 여러분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줄 때 열등이가 심하고 약자가 심하면 그걸 못해요 뻗혀 고집부리고 그게 짐승이에요 사람은 미안합니다 최고 많이 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고맙습니다 최고 많이 해야 돼 사랑합니다 이건 많이 아껴야 돼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는 그 사랑은 어마어마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함부로 얘기할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받쳐줄게 이럴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깨닫기 전에 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근데 이 미안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사실은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